제주 MBC 특별기획 뉴노멀 강연 토크 청년의 가능성을 제주의 내일로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주역 청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고용 절벽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조정위 민간 부위원장 이승윤 중앙대 교수와 김종현 제주 더큰네일센터장과 함께 제주 청년을 위한 혁신의 방향과 일자리 문제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